안녕하세요 쇼미델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템은요 저는 저도 쓰고 있는 건데요 2017년 블랙 에디션이 출시가 되었네요 폴리튠 정말 어마무시하게 모든 뮤지션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튜너죠 클립티너의 하이퀄리티 모델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대는 7만 8천원으로 이 전 모델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토미 이마뉴엘도 이걸 쓰는데 폴리튠 극찬을 하더라고요 얘는요 세 가지 모드 그리고 폴리튠만의 튜닝 모드가 있죠 폴리포닉 튜닝 모드 한 번에 여섯 줄이 짠 되는 튜닝 모드가 있고 그리고 크로매틱 튜닝 모드와 하나씩 그리고 0.022cm 오차의 초정밀 스트로프 튜닝 모드까지 여러분들이 튜닝할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집어넣어 있는 그런 튜너입니다 반응속도 어마무시하게 빠르고요 정확성도 돼가지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커서요 여러분들이 튜닝할 때 보시면서 튜닝하기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 특징은요 왼손 기타일 경우에는 기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좀 봐주시면요 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A, E 이게 상하 디스플레이가 자동 변환이 되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튠은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정확도와 그리고 넓은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손쉽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폴리튠 블랙 에디션 모델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